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강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승리하신 하나님 1. 서론 이 시간 로마서 8장 후반부에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위협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번 본문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 문장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표현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이제 3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문장은 기쁨이 묻어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10편 23편 4절 56편 9절 11절 118편 6절에서 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이사야 40장 이하에도 이러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이 다 주신다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온 세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어질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이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 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는 법적인 용어죠 고소하다 기소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기소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탄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정죄하였습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용서했다 치고 이렇게 말한다면 사탄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사에서 50장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33절과 비슷하죠 이러한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또는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또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또 왕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왕의 대리자다 라는 뜻도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은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벌으신 사랑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이 이렇게 열고 되었습니다 환난과 곤고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박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종교적인 핍박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적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벌거벗음이라는 뜻인데 의복이 없어서 그만큼 헐벗고 있다, 가난하다 그런 뜻이죠 위험은 그대로 위험, 모험 그런 뜻이 되고 칼은 전쟁이나 폭력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칼은 위협과 폭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4.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스 8장 36절에서 39절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10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순교에 대한 박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순교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압도죽으로 이긴다 라는 의미로 개혁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 세번역 성경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NIV, 킹제임스, ESV, ASB, ERB 등 영어성경은 more than concourse 정복자 이상으로 이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승리 이상의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까지도 압도적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그 이상으로 우리는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강조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까지도 이기며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과 생명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어떻게 하라님에서 끊어낼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모든 의식적인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천상의 존재로서 큰 능력을 가진 존재나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통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NIB 영어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좀 너무 좁게 의역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상의 능력으로도 또는 이 땅의 권력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역경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즉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순교하는 그 고난과 이제 앞으로 종말에 있을 고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38절 마지막 단어는 능력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초능력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이 높다, 바다가 깊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높다라는 단어는 하늘의 최고점을 말하는 것이고 깊음은 그 행성의 경로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어는 별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범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43절 계속해서 보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권력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5. 결론 및 요약 이제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제 나름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죽으셨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또는 칼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대면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됩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정복자 이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나 권력자도 현재나 미래도 어떤 능력도 최고점과 최저점도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 나름대로 쉽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37절에는 넉넉히 이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비교적 좋은 번역입니다 이기고도 남는다 정복자 이상으로 이긴다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죠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도 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두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말씀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제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